정찰기 쓰니까 이건 좋네 직관할 수 있어 어? 내가 잡았네 내가 자경패스 하는건 그거야 타다 질려서 구려서 자경패스 하는게 아니라 타다 질려서 자경패스 하는게 애초에 구려서 자경패스를 하면 한번도 안타고 그냥 바로 자경패스를 때렸겠지 자경패스하면 질려서 타는.. 질려서 패스하는게 그래서 우리 몬타나는 왜 여기 라인을 버리냐 니가 여기 버리면 여기 라인은 누가 본다고 오, 이렇게 어우, 잘 뭉친다 흠, 플래쳐야 아, 그거 좀 있다 3번 포각에 좀 구려 어, 3번 포각에 조금 구려 이 새끼 어째 2판도 질거 같다 어째 2판도 질거 같다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아, 진짜 전대 줄일꺼야 전대 넘어가면 전대에 의지하겠대 우리 베넘 있었어? 있네? 있었네? 체력 찍은 베넘이니 근데? 체력 안찍었으면 딱히 믿음이 안가는데? 나 원래 솔프라던 사람이야 안 보여 근데 베넘이 저기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전대를 조금 한거지 전대 허어 허어 씹 저게 왜? 됐다 저기도 주포를 맞았다고? 저게 왜? 저게 쩐다 아 근데 쏘나가 없어 억은해보이야 미안해 아 대군강화 들면 구축 없어 어메 어려운다 죽고 날라온다 이제 개아쁨 아니 앗! 아하.. 옆불이 뚫렸어 아니 이새끼 개같은 개 여기가 25밀이야 응? 여기 여기 다 뚫렸어 이씨 25밀이 부분 당연히 뚫리지 25밀인데 엉덩이 25밀이고 옆구리 25밀이고 야 설마 이걸 못넘.. 넘네 앗! 아 진짜 엉덩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어리가 짧아 소나들 울면은 캡 가서 뭐라도 할텐데 또 쏘나들면 항보방 갈거 아니야 저기 있네 아니 사거리는 미중 수리랑 비슷해? 나 어디서 보이고 있는거야? 미쳤니? 어? 뭐 요시노 타다가 왔니? 아니 나 몰랐어 오는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했어 소모지가 위에 있나보다 정찰기 쓰니까 이건 좋네 직관할 수 있어 어? 내가 잡았네 미안 나 근데 레이드가 없어 아 이제 못 때림 가게로 저거 또 들어왔네 아 쟤네 뭐 구축만 세대 남았니? 근데 우리도 세대구나 응 여기 대신에 손 아낄 수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사는게 정상이야 뒤지는게 비정상이고 시작부터 뒤지는 애들 자 쌍놈시키는 너 나한테 관통샷 당해 아 안 보인다 아 안 보인다 다시 방금 어색한 거야 그래 깜짝이야 아 아니 네 아 ecc 이게 뭐야? 우는 거 같아가지고 방지하려고 쏘겨 내가 소나가 있었으면 소나를 쏟겠지 근데 지금 소나가 없잖아 그냥 어뢰로 막으려고 쏜거지 아잇 그냥 가게 두어 우린 캐비나 묵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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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채우니? 다행이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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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개꿀 어딨니 고마워 있는 내가 언제 쌍욕을 박았어. 난 착한 사람이여.